자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먼지 번에 약속드린 대로 LA 근교의 유명 영화 촬영지들 이런 장소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영화의 뒷이야기 뭐 이런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디 다니시기가 많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특정한 곳에 가봤자 사람들 많고 그런데 이런 장소들이 생각으로 안 알려져갖고 우리가 맨날 지나가던 곳인데 어? 저기가 거기였어? 이런 곳들도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하고 장소 주소는 이 밑에 더 보기 보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비게이션 같은 거 자꾸 한번 가보셔도 되고 뭐 굳이 멀리까지 가보실 만큼 그렇게 엄청난 곳은 아닌 곳도 있지만 그래도 근처에 계시면 한번쯤 가볼 만한 데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LA는 헐리웃으로 유명하죠. 헐리웃은 미국 영화의 메카였습니다. 예전에 헐리웃이 영화가 많이 발달됐던 이유가 이 캘리포니아에 비가 많이 안 내리는 이 날씨 그리고 쨍쨍한 햇빛 이것 때문에 야외 촬영을 하기가 아주 좋았었죠. 많은 영화들이 뭐 예전부터 헐리웃에서 찍고 또 LA 근교에서 많이 로케이션을 하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저 역시 그 영화도 뭐 공부했었고 또 그런데 가보는 데를 좋아해서 저도 뉴욕을 가면 그 오드레 헷번이 크라송하고 라테를 마시던 티파니 매장 앞에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또 로마에 가면 로마의 휴일에 그 촬영 배경지 같은 것도 가보고 뭐 이렇게 미국 여행 다니면서 어디 지역을 가면서 이 영화의 한 장면이 있었던 곳을 가보는 것은 생각으로 꽤 괜찮은 재미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갔다 오고 몇 년 있다가 거기가 그 영화의 배경지인지 알고 있었던 적도 많았고요. 또 어떤 곳은 또 미리 알아서 가니까 또 그쪽 가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진을 찍어서 오는 경우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오늘에는 뭐 우선 미국 전세계라면 너무 크니까 우선 LA 근교부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먼저 보는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LA에서 이제 라스펠리즈라고 LA 북쪽이죠. 코리아탕 북쪽의 그리피스 팍 바로 밑에 동네 라스펠리즈라는 동네에서 미국에 오자마자 쭉 살았어요. 사실 거기가 제 미국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제 동호 홈타운이죠. 진짜. 그런데 거기에 John Marshall High School이라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지금도 동네 안에 한복판에 있습니다. 주소도 밑에 있으니까. 혹시 근처에서 하신 분들은 잠깐 들려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최근에 가봤는데 앞에 공사를 하려고 천막을 많이 막아왔고 그렇게 예쁜 모습을 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 John Marshall High School이 영화에 많이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LA랑 가깝다는 이유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건물이 옛날에 지진 때문에 한 번 무너졌는데 다시 지면서 옛날 양식 그대로 고스란히 다시 쳤어요. 그래갖고 건물이 새 것임에도 불구하고 옛날 모양 그대로 와서 전통적인 미국의 고등학교의 모습이다. 그래갖고 영화나 뮤직비디오 각종 커머셜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찍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동안에도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와서 찍어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저거 못 찍지? 이러고 보면 한 두 달 있으면 TV에서 광고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나왔고 저도 다니면서 꽤 신기했었던 곳이고 영화배우 디카프리오가 제가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제가 12학년 때 10학년이었던 친구고 그 친구가 또 러스 벨리지에서 살았었죠. 그래갖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친구가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때 자기가 살던 아파트를 갔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유명해지고 그 아파트 건물 있는 부지를 사서 그걸 다 때려부수고 도서관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디카프리오가 기증한 도서관이 러스 벨리지에 있죠. 서두가 길었는데 전 마셔 하이스쿨은 어떤 영화를 찍은 게 유명하냐? 수많은 영화를 찍었지만 우리가 제일 알만한 거 이의 없는 바당 제임스 딩의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있어도 제목 모르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없는 바당에서 배경지가 러스 벨리지죠. 러스 벨리지 에코파교 이 근처인데 그리피스 팍 천문대 거기서 학교에 잠깐 나오는 장면인데 그 학교도 전 마셔 하이스쿨이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만 완전 찍었던 영화 중에서는 옛날에 존 트라볼트하고 올리비아 뉴튼 존이 나왔던 뮤지컬 영화가 있었습니다. 1978년작 그리스라는 유명한 뮤지컬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배경이 다 다 마셔 하이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거기서 식탁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똑같이 카페테리와 똑같은 자리였어요. 그리고 똑같은 운동장 모습이 거의 안 변해갖고 봄은 아직도 정겨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영화 중에서 배출러 파리라는 영화 그 다음에 나잇메어라는 공포 영화가 있었죠. 앨름 스트리트의 악몽이라는 1984년작 비디오도 여기서 찍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한게 84년도는 제가 한국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 비디오를 빌려보고 이랬던 영화인데 그게 미국 와서 제가 다닐 고등학교인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92년도 영화 중에서 Murphy the Vampire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도 여기서 찍고 아주 많이 히트는 치지 않지만 Weird Science라고 고등학생들이 사진에다가 화공약품 같은 거 이런 걸 뿌리면 여자가 실제 나와서 그 여자친구가 돼주고 이런 청소년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는 또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서 찍었고 인디아 존스 2편인지 3편인지 잘 기억이 나는데 존스 박사가 학교에서 강의를 한다고 맨 처음에 나오는 학교 전경 모습이 나오는데 그 학교 앞에 모습이 또 John Marshall High School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지나갈 수 있고 동네가 조용한데 한 폭판에 있으니까 근처 사신 분들 쓱 한번 지나가보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주소는 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도 가까운 데가 이제 그리피 스파크. 그리피 스파크은 LA 사신 분들은 모르신 분들이 없죠. 너무나 유명한 랜드마크고 여름밤에 시원하게 많이 올라가던 정도인데 요즘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또 주차도 예전에는 무료였는데 요즘엔 다 동전받고 그래갖고 예전만큼 적권성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LA에 오신 분들은 그리피 스파크를 꼭 한번 가보죠. 그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겠지만 요즘 젊은 분들은 영화 라라랜드 거기 촬영지 장소로 너무나 로맨틱한 장소로 나왔기 때문에 이 그리피 스파크이 아주 많이 찼습니다. 하지만 조금 올드타이머신 분들은 옛날에 이유 없는 반응에서 제임스딘이 동네 불량배들이랑 시비가 붙었고 카쌈을 하던 그 장면으로 유명을 하죠. 예 그래서 지금도 그리피 스파크에 가면 천문대에 가시면 제임스딘의 흉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영화에 대한 내용이 있고 라라랜드에서는 이 커플이 거기서 춤을 추고 아주 멋있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거의 그 주변에서 많이 찍었어요. 산등성이도 다 거기 그리피 스파크 인근에서 찍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 두 영화가 많이 유명하고 뭐 그거 말고도 터미네일어 오리지날판 1984년도판 거기서 터미네일어가 처음 나타난 장면이 그리피 스파크 이었습니다. 그리피 스파크 천문대 그리고 트란스포머 2007년도판에 첫판에서도 그리피 스파크 천문대가 나오죠. 그리고 TV 시리즈 찰리스 엔젤에서도 단골 출연하고 뭐 그 외에 수천 편의 영화에 많이 출연했던 LA 근처의 랜드마크입니다. 자 그리고 웨스틴 보나벤처 호텔이라고 다운타운에 보나벤처 호텔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뭐 대한항공 이제 그 호텔에 들어서 왔고 예전에는 대한항공이 거기 보나벤처 호텔을 썼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오너가 대만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웨스틴 보나벤처 호텔이 원래 유서 깊은 호텔이었고 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웨스틴 보나벤처 호텔의 맨 꼭대기 층에 있는 그 식당이 360도 돌아가는 식당이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천천히 돌아가는 식당인데 지금은 뭐 전세계에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데가 없었거든요. 웨스틴 보나벤처가 유일해서 한국에서 손님들 모시면 거기에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하거나 칵테일을 하거나 하면 이렇게 창 바깥의 모습이 다운타운 전경이 계속 바뀌죠. 천천히 돌아가니까 그걸로 유명했던 호텔입니다. 요즘에는 많이들 안 가세요. 왜냐하면 거기 보여드려봤죠. 뭐 한국에 좋은 데가 더 많으니까 별로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비싼데 굳이 가실 필요 없다고 안 되려고 하시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이 창가에다가 본인이 백 놓고 왔다가 잊어먹었다고 난리 치시고 뭐 이런 에피소드가 많았던 호텔이죠. 예 근데 그 호텔이 영화를 참 많이 찍었던 호텔이에요. 여러 영화에서 많이 나왔고 그 최근 뭐 비교적 최근작주에서 행콕, 2008년도 행콕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왔고 미션 임파서블 3, 2006년도 미션 임파서블 3에서 나왔고 한국에서는 사선회사라는 제목으로 번역됐던 The Line of Fire, 1993년도 작 거기도 나왔고 리셜 웨폰이라는 한국에서는 리셜 웨폰이라고 나오죠. 리셜 웨폰 2, 1989년작 그리고 더스틴 호프만 주년의 레이맨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아날드 슈아스네가가 나왔던 True Rise라는 영화에서도 그 영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아날드 슈아스네가가 마을을 타고 막 호텔 안에 들어가서 추격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다음에 마을을 타고 수영장에 팍 뛰어내리는 그 호텔이 바로 웨스틴 보나벤처 호텔입니다. 혹시 다운타운 들리실 일 있으시면 그 근처 가셨다가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 또 그 호텔에 가면 호텔 너비에 자기네 호텔에서 찍었던 영화들 포스터가 쭉 붙어있어요. 그러면 아 이런 영화들 여기서 찍었구나 이렇게 한번 또 추억을 보실 수 있는 뭐 이런 재미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랜데일에 사시는 분들은 밑에 주소가 있는데 글랜데일에 있어요. 동네 주택가 있는데 벨에어라고 집이 있어요. 이게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촬영지로 알려졌는데 사실상 이 영화는 많이 찍은 곳입니다. 뭐 수많은 영화를 찍은 곳이긴 하지만 플라멘골로드라는 영화도 찍고 뭐 그랬던 곳이긴 하지만 이 집이 제가 그전에 이 집이랑 되게 가까이 살았어요. 그랜데일에서 그래서 아침마다 산책 갈 때 이 집 앞을 맨날 지나가고 그랬는데 지금도 영화 촬영 장소로 많이 빌려준 집입니다. 너무나 멋있는 저택이에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클락 대랭이 살고 있었던 그 집인데 그 집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 촬영은 조지아에서 했다고 합니다. 아틀란타에서 그리고 그 집을 갖다가 그 아틀란타의 집을 만들 때 앞에 입구의 영감을 이 집에서 받아서 이 집에 있는 모양을 갖다가 똑같이 카피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촬영 장소로 유명해졌는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몇몇 장면은 또 여기서 찍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여기서 찍었다는 얘기가 없고 이쪽의 발표로는 몇몇 장면 여기서 찍었다고 하는데 느낌이 진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그 집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랜데일에서 사신 분들은 동네 주택 가기 때문에 편하게 가져가고 길에다가 스트리트 파킹 하시고 앞에 구경해 보시고 동네 주변에 괜찮은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거기 가신 김에 조금 시간이 나시면 닥터스 라이브러리라는 데가 거기서 가까워요. 그래서 옛날에 어느 의사가 자기 저택을 갔다가 시에다 기증해 왔고 지금은 도서관과 공원으로 쓰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서 가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캐스터웨이라는 산 언덕백의 버뱅크 위쪽에 있는 유명한 식당도 있으니까 또 거기도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집이 있는 길 이름이 케나스로드예요. 케나스로드인데 주소는 727 케나스로드인데 제가 어렸을 때 이 집을 꽤 많이 사고 싶었습니다. 저랑 이름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 철없는 마음에 거기 길 표지판을 한번 밤에 몰래 뜯어오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그랬고 케나스 이걸 한번 뜯어오려고 했는데 아 그때 알았어요. 생각보다 세게 박혀있더라고요. 결국 못 뜯어왔습니다. 나쁜 짓인데 어렸을 때 좀 잠깐 치기가 발동해서 한번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버리 힐즈의 베버리 힐즈 호텔이라고 했죠. 선셋길로 쭉 가시다 보면 바닷가까지 나와요. 그게 드라이브 코스로 꽤 괜찮아요. 안 가보신 분들은 그냥 선셋길로 그냥 길이 끝날 때까지 가시면 바닷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말리비가 나오고 왼쪽으로 가면 산타모니카 나오죠. 그런데 이 가는 길에 가다 보면 웨스트 헐루스를 지나고 이 웨스트 헐루스에서도 멋있는 곳이 많죠. 우리가 잘 아는 랩 팩토리, 스탠드업 코미디 하는 메카 이런 동네도 있고 기타 연주하고 이런 곳들도 있고 거기를 지나자마자 베버리 힐즈가 나오고 조금만 지나가면 베버리 힐즈 호텔이라는 게 나오는데 정식 명칭은 베버리 힐즈 호텔 앤 벙갈로우스입니다. 벙갈로우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텔이 주소가 또 밑에 있는데 영화에 많이 출연했죠. 베버리 힐즈 컵 1, 2, 3 다 나오고 그다음에 아메리카 기글로우 여기도 나오고 여러 영화에도 많이 나왔는데 더 유명한 건 뭐냐면 이 호텔이 백콘탈 캘리포니아라는 노래 아시죠? 그 앨범 자켓 표지에 나왔던 그 호텔입니다. 그 호텔은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이 호텔은 너무 비싸서 무기가 좀 힘들어요. 저도 한 번은 무거워 보고 싶었는데 하룻밤에 보통 한 800불, 1000불해요. 일반 룸이 그래갖고 저는 아직까지 잡을 생각은 못했는데 맨날 지나가면서 선샷길 지나가면서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줍니다. 영화 찍은 곳이고 호텔 캘리포니아의 표지 장면에 나왔던 그 유명한 호텔이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해질녘에 가면서 보시면 더 멋있어요. 그러면 호텔 캘리포니아 표지에 나왔던 그 노을짐 배경의 호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호텔이 여러 가지 있지만 유명한 호텔이 다운타운에 밀레니앤 벨트모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506 사우스 그랜데븐이 오가구 그랜데븐이 근처에 있는데 이 호텔이 되게 오래된 호텔이고 멋있는 호텔이죠. 그래서 여러 영화에 나왔습니다. 인디펜더스 데이위 프리티앤핑크 베버리 힐스카 스플래시 럭키트리에도 나왔던 호텔입니다. 여기는 이따 조금 이따 다운타운 제가 디스트릭을 설명드릴 텐데 여기를 보시면서 다 같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라번 유나이티드 메토디스 철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영화 한 곳밖에 안 나온 곳인데 제가 이걸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마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영화 졸업이라는 영화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더스틴 호프만 주연의 졸업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이 졸업이라는 영화가 1967년도 영화인데 영화를 공부한 사람한테는 이 졸업이라는 영화가 되게 획기적인 게 많았던 영화예요. 그래서 가치적으로 되게 높게 쳐주는 영화고 이 영화의 감동력도 얼마 전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 영화가 사실 영화를 본 배경이 산타바바라예요. 산타바바라고 버클리 대학교가 나오고 사는 곳은 산타바바라고 나오는데 실제 산타바바라서 많이 찍었고요. 버클리스도 찍고 했지만 이 마지막 장면이 제일 유명한 게 이 더스틴 호프만이 사랑하는 더스틴 호프만이 극 중에서 벤으로 나오죠. 사랑하는 여인 엘레인 엘레인을 갔다 결혼하는 장면에서 막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엘레인을 부르죠. 그리고 그 여자가 더스틴 호프만을 보고 벤을 찾으면서 신랑을 팽개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신부복을 입고 더스틴 호프만이 신부 손을 끌고 도망가면서 십자가를 교회 문 앞에다가 꽂아서 사람들이 못 나오게 한 다음에 스쿨버스 같은 노란색 버스를 타고 맨 뒷차석에 나와서 끝난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죠. 그러면서 사운드옵사일런스 이 음악이 쫙 나옵니다. 많은 명장면이죠. 이때부터 신부 들고 튀는 런어웨이 브라이드라는 게 컨셉이 생긴 겁니다. 이게 영화의 초창기예요. 그래서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이 런어웨이 브라이드의 컨셉 이 아름다운 되게 파격적인 거였죠. 그때 당시 결혼한 신부를 결혼식장에서 납치해서 도망간다는 게 그 영화의 배경에 대했던 그 교회가 포머나에 있습니다. 혹시 포머나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셔도 옛 추억에 조금 되살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건 없고 다행히 이 영화가 67년도에 만든 영화인데 아직도 그 교회가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LA 인근에 페서디나 예 항상 파서디나라고 얘기는 페서디나 예 페서디나에는 건물이 멋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솔직히 페서디나 특집만 해도 제가 할 건 되게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페서디나는 유명한 학교도 많고 건물도 유석이 예쁜 게 많고 그런데 페서디나 시티홀이 있어요. 시청이죠. 시청이 있는데 시청이 건물이 아담하지만 되게 예쁩니다. 그리고 또 파서디나가 워낙 영화를 많이 찍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파서디나 시티홀도 제가 주소를 적어드렸고 누구나 다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페서디나 시티홀을 넘어서 뒤쪽으로 가시면 예쁜 교회도 있고 예쁜 샤핑몰도 있고 옛날 집들 예쁜 곳이 많아요. 그 주변 산책만 하셔도 꽤 괜찮습니다. 미국 TV에 콜롬보 형사 옛날 콜롬보 형사 TV 시리즈도 여기서 촬영한 곳이 많고 신데렐라 스토리 영화 베버리 유스카 그다음에 아메리칸 파이 이런 영화들 아메리칸 파이 2라고 합니다. 이 영화들도 다 여기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서디나 가실 일 있으시면 시청 다운타운에서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걸어가셔도 될 정도로 거리가 가깝긴 합니다. 시청 한번 구경해 보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또한 파서디나에는 그 코로나 브리지라고 영화에 아주 단골로 출연하는 다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 다리는 뭐 어느 영화에 출연했냐 너무나 뭐 헤아릴 수 없어요. 그리고 한국 가수들 뮤직비디오도 미국 오면 다 그 다리에서 찍습니다. 너무나 그 다리가 예쁘고 미국 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다섯 개로 손꼽혔던 다리 중에 하나가 또 파서디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베버리 유스카 베버리 유스가 빠질 수가 없죠. LA 근처에 부촌동네인데 당연히 베버리 유스에서는 영화를 많이 찍었겠죠. 베버리 윌셔 포시즌 호텔이에요. 포시즌 호텔인데 베버리 윌셔 지점이죠. 포시즌 호텔 이 호텔은 뭐냐면 영화 프리티 휴먼을 찍었던 곳입니다. 리차드 기어와 줄리아 로버스가 나왔던 그 많은 명장면 호텔 체킹하는 것부터 호텔 바깥으로 도망 나가고 호텔 앞에서 로러스라는 영국자 스포츠카 타고 나오고 그 장면이 다 이 호텔이에요. 그래서 이 호텔 주소도 적어놨으니까 LA랑 가까우니까 베버리 유스 가시는 길이 있으면 어? 저 호텔이구나. 프리티 휴먼 찍었던 곳 이런 거 한 곳 한번 잠깐 유심히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잘 찾는 우리 산타모니카 피어 LA랑 너무나 가까운 제일 가까운 바닷가죠. 한인타운이랑 산타모니카 피어에서 영화 찍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산타모니카 피어는 지금 아직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하죠. 예 그렇지만 거기서는 영화 스팅 스팅이란 영화 기억하시죠? 1973년도 옛날 영화 그 스팅도 거기서 찍고 포레스트 검프 예 포레스트 검프도 거기서 찍었습니다. 영화 행콕 그리고 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아가씨랑 사랑에 빠지는 영화가 있었는데 허라는 영화도 있고 로키 3 그리고 타이타닉도 일부 장면은 거기서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타이타닉은 산타모니카처럼 산타모니카 피어처럼 보이게 찍은 건 아니죠. 하지만 LA랑 가까우니까 로케이션을 또 거기서 해서 찍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알려드릴 곳이 또 너무나 많은데 LA의 유니온 스테이션 예 기차역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간에 기차역이 있죠. 근데 기차역 이름은 다 유니온 스테이션입니다. 뉴욕 유니온 스테이션도 있고 뉴욕은 센트럴 스테이션인가? 헷갈립니다. 시카고가 유니온 스테이션일 거예요. 하여튼 LA 유니온 스테이션인데 이 기차역은 어딜 가든 간에 다 멋있습니다. 뉴욕의 기차역은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시카고도 꽤 멋있습니다. LA도 당연히 멋있습니다. 이 LA 유니온 스테이션은 LA랑 가까우니까 한번 가보시만 해요. 가서 사진 찍어도 이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정원원도 좀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곳이 길 건넘은 올베라 스르시라고 LA가 처음 시작됐던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흔히 말하는 멕시칸 타운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남미식 가게들 산물 가게들이 쭉 연결된 골목인데 거기서 LA에서 제일 오래된 소방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LA에서 제일 오래된 집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올베라 스트리트와 유니온 스테이션까지 같이 구경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영화 블레이드러너 오리지널판 1982년도판 그 다음에 Catch Me If You Can 얼마 전에 디카프레가 나가서 참 재밌었던 영화였죠. 얼마 전도 아닙니다. 얼마 전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2002년도네요. 그 다음에 진주만 영화 펄하버 거기서도 장면이 나왔고 찰리스 앤젤 영화 시리즈 2003년도에서 찍고 그 외에도 수많은 영화를 찍은 곳이 LA 유니온 스테이션입니다. 자 그리고 다운타운 시리즈를 말씀드릴 건데 다운타운의 그랜드 센츄럴 마켓 이라는 데가 있어요. 옛날 건물 사이에 있는 마켓인데 이 마켓이 라라랜드 때문에 엄청 유명해졌어요. 근데 저는 이 마켓을 15년 전 20년 전에도 알고 있었고 30년 전에는 저희 어머니 가게가 바로 이 앞에 있었어요. 제가 꽤 많이 갔던 곳이에요. 근데 그때도 건물 스트럭션이 쇳빔 같은 거 박혀있고 이런 게 참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더 이쁘게 꾸몄습니다. 그때는 거의 이렇게 망해가는 마켓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더 활성화시키고 맛있는 맛집도 많고 뭐 이런 곳이 되어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라라랜드 찍은 거 뭐 당연한 거고 내셔널 트레저 그 영화도 찍고 시리 웬저스 뭐 이런 영화들 수많은 영화들이 찍었습니다. 자 여기를 가실 때 그 LA 다운타운은 히스토리 코어라는 데가 있어요. 히스토리 코어라는 데가 어딜 기준이냐면 힐 스트릿 서쪽으로는 힐 스트릿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로스앤젤레스 스트릿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삼가 아래쪽으로는 올림픽길 이 사각지역을 히스토리 코어라고 합니다. 건물들이 다 옛날 건물이에요. 근데 이 근처에 그랜센트럴 마켓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웨스틴보나바인치 호텔도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고요. 밀레니엄 빌트모어 호텔도 다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타운을 한번 마음 잡아오시고 가셔도 좋고 바킹비 비싸니까 우버 타고 가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그냥 지하철 타고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지하철 코리아 타고 계신 분들은 그 레드라인 타면 바로 다운타운 세븐스 유니언 거기쯤에 내리시면 거기서 가까워요. 좀 하루 걷는다고 생각하시고 뭐 한번 가보시면 너무나 멋있는 곳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지역 말고도 건물 하나하나가 영화에 나왔던 곳이 너무나 많아요. 조그만 식당이니 뭐니 그래서 그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리서치해보면 더더욱 많은데 제가 뭐 다 리서치는 못해봤고 또 나중에 또 뭐 할로윈 때 같은 데는 LA에서 좀 귀신 나온다는 집 같은 거 그런 거 한번 또 알려드리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에 참 관심이 어렸을 때부터 많았어요. 그리고 또 특히 제가 다녔던 학교가 워낙 영화를 많이 찍었던 학교라서 그래서 그런지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았고 또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영화나 광고 같은 일을 하는 그런 또 전공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영화의 도시 LA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조금 여유 생기면 사람들 몰리는 바닷가 이런 데 보다도 좀 이런 영화 장소들을 조금씩 한번 둘러보시면서 옛 추억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생각난 김에 갔다 오신 다음에 또 옛날 영화도 한번 다시 한번 넷플릭스 같은 데다 다른 데서 찾아가고 한번 보시고 이러면 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